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승몬의 아시아프입니다. 익스플로러 어마무시한 차량이죠. 몬스터에서는 150, 160까지 들어있는데요. 얘는 지금 80정도에서 90사이, 70정도에서 80사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지금 조종기를 80 넘어가는데, 90도 넘어갈 제품이 되지만 IT3 업계에서도 보내드립니다. 서버도, 대형 서버이기 때문에 빡빡빡 움직이죠. 조용 볼게요. 그 다음에 공연 좀 볼게요. 난리도 아니죠. 1대5 차인데, 2대5 차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소스를 낼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안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서. 자, 차 이름은 익스플로러 V3입니다. 익스플로러 V3. 익스플로러 V3이고요. 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앞쪽부터 메탈로 이루어져 있죠. 메탈로, 무조건 메탈로 이루어지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탈과 플라스틱의 조합이에요. 샤시도 그렇고, 구동도 그렇고, 배터리는 8,000mm 배터리. 자, 삐삐도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0만폐짜리 변속기. 아주 좋죠. 오리지널 변속기. 자, 그 다음에 히트잉크. 시원하게, 시원하게 쭉 갑니다. 이제 메탈. 이제 메탈이에요. 여러분들. 안쪽에 다 보이는 게 메탈입니다. 자, 힌지핀 마운트 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 자, 플라스틱은 범퍼랑 윙마운트하고 이쪽 몇 가지 말하고요. 자, 중요한 부분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온도 메탈, 서브온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기는 걸 따로 뭐 보이십지만 이제 출고될 제품이기 때문에. 자, 출고될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 기본 세팅만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 조종기는 이제 회원님께서 쭉쭉 다니고 200m 갈 수 있게끔 IT3. 자, 200m 갈 수 있는 IT3C. IT3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드렸습니다. 자, 출고 영상이고요. 자, 익스플로러 많이 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V3입니다. 오케이. 출고하겠습니다. 예스. IT3 꼭 기억하세요. 200m. 오케이. 오케이.